안녕하세요 김현중입니다 오랜만에 콘서트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2023년 3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예스24 라이브홀에서 2023년 김현중 콘서트 마이선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 공연은 작년에서부터 이어진 저의 정규 3집 마이선의 전곡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랫동안 정성껏 만든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설레고요 또 재미니 밴드 여러분들과 고민의 공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나누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온오프 동시에 진행되는 공연이니만큼 많은 팬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스24 라이브홀 3월 4일 한국시간 7시에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건강하시고요 3월 4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-5 6-5 6-5 9-8